24초 남았는데 여덟마리 어떻게 잡냐 처음에 저 종을 치게 해줘야되나 또 끄켜 이거 왜 이렇게 끊겨 내가 봤을땐 여기 안에 보면은 여기 안에 그것들이 있거든요 얘네 여기 안에 들어와서 얘네 전부다 다 꺼내고 한번 불 지르게 하고 아이고 아이고 짜짜짜짜짜짜 짜짜짜짜 살아있네 키메사마 살아있네 키메사마 키메사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갑시다 아까전에 그 애들 그냥 다 건드리면서 가자고 이러면서 애들 다 몰아 애들 처음에 죽이지만 않으면은 타임어택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다 싹 다 모으겠습니다 아야야 모여 모여 애들아 모여 모여 그런거 하지말고 모여 모여 그치 종을 울리게 해서 다 불러 다 불러 다 다 모이세요 모이세요 해가지고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애들 꽤 많죠 지금 종을 울렸나요 지금 아무도 종을 울리지 않은거 같아요 아 여기 좋다 야 여기 불에서 다 끝내면 되겠다 아 종 울렸네 어디가 얘들아 어디가 얘들아 어디가 아잇 참 잠시만 잠시만 일이 잘 일이 그르치 일을 그르치게 생겼다 올라와 올라와 얘들아 올라와야지 올라와야지 얘들아 죽을 해 죽을 움직이 죽을 수 없을 죽을 해 죽을 내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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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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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 그렇지! 드디어 나오네요 대장님 대장님께서 나오십니다 부대차렬 아니 무슨 그지 원숭이가 손오공? 에이프 낫킬 에이프 저 손오공님께서는 뭘 뭘 무서워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아 폭발을 무서워하시네 폭발이 굉장히 무서워하시거든요 더 매드 미쳤어 폭발하는 저기 폭발하는 데 있죠 이곳까지 다 내려오게 해서 모여봐 얘들아 모여봐 자 여기 이게 술이거든요 저게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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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지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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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지마 인사하지마 인사하면 담에 달려 어르 휴금 핵 폭발해 샷 이야아아아아我们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지 말오라 어이 씨 돌려질이 씨 그렇지 대장 꿍무니한테 죽고 쫄따구한테 얼굴 맞아서 광대뼈 한 벌로 죽으시고 으 으 빨안들인다 으 으 새로운 대장님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대장님 어디 계시죠 새로운 대장님 바로 머리를 따러 떠나볼까요 아 새로운 대장님 바로 돌아가셨고요 다음 다음 대장님 모실게요 다음 대장님 다음 대장님 올라오세요 아 저 도망가시고 계신 분 저분 아 여기 지금 도망가시는 분 저분이거든요 도망 아예 가셨네 새로운 워치풀 오셨네 뭐 뭐 임마 뭐 아 아 에픽 먹을 땐 좀 때리지 마라 이 새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죽을래 죽을래 하하아 하하 우리 편 중 하나를 심어놔야 되는데 어짜지 뭐 하세요 이리 와봐 이리와 그 다음에 널 잡아서 형이 하지 말랬지 맴매 맴매 이거 천양아 형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나가 아 내 방송을 라디오로 쓰는 사람들이 있네 시리야 9시 5분에 알람 맞춰줘 시리야 시리야 9시 6분에 알람 맞춰줘 9시 6분에 알람 맞춰줘 9시 6분에 알람 맞춰줘 9시 6분에 설정되었습니다 그렇지 우와 이거 뭐 어때 시리야 꺼져 어 시리야 시리야 꺼지라고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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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전 9시로 맞춰놨어요 이런 미침 와 이거 폭죽이니 야 거대한 대 폭발이 일어났다 방금 올라갈 수 있을까 아 못 올라가네 이리로 모이렴 얘들아 아 시리야 하이 갤럭시 하이 하면은 딱 인사하는 애들 자 여러분 내일 서울 불꽃의 축제가 있죠 어 널 만지고 싶어 그니까 불꽃축제라면 강에서의 하늘에서 하면 좋잖아 머리를 쓸 줄을 몰라요 서울 그냥 고공 한 어? 500m 상공에서 비행기에서 아래로 쏘면 되잖아 어? 비행기에서 위에서 아래로 쏘면 잘 터질 거 아니야 그걸 굳이 강에서 바닥에서 쏴서 그냥 뭐 10m 20m 아이고 얘 벌써 도망가네 미친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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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이시여 대왕이시여 그렇게 쫄면 담에 대왕이시여? 대왕이시여 잠시만요 잠시만요 대왕을 건드리지마 대왕을 건드리지마 대왕님 지금 수면 중이시다 대왕님 지금 수면 중이시다 대왕님 지금 가게는 죽겠는데? 이거 야 말 모르겠어 대왕님 나버려 빨리 도망가세요 대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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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도망갈라고 걸려들었지? 자 여기 구석에서 몰래? 그렇지 됐다 사랑낼꺼야 좋습니다 브랜드 워치프 오디디 끝났네요 귀사대기에 귀사대기 남아있고 중계방에 사랑하나도 없는데 두개나 있는거는 어 운영자님이 절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우리 포거가 오늘 또 방송을 하네 가라로 중계방 두개 만들어줄까? 가라로 지금 두개 중계방 만들어주신거거든요 어 가짜기 때문에 신경 안쓰였대 아 거기간다고? 혼자있고싶다고? 아이고 참 안쓰럽네 그 저한테 쪽지 보내놓으세요 아무도 없어 거기에 리얼 얘들이랑 한번 놀아주고 갈까? 엽 엽 엽 엽 다 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구나 공격해 그 미친놈들님 그 본방도 지금 자리가 한 20자리정도 남는데 그 자꾸 중계방으로 기어가지 마시고 본방 계세요 왜이럽니까 미쳤어요 왜 중계방 가는거야 어 로드오버 몰더로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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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도르의 로드 우리의 도라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의 도라인으로 고맙습니다 안녕 저 여시 몸이 약간 한군날만 그녀의 여성들 그녀의 여성들 여기 오크 오크들 아냐 오크들 아냐 오이로 마린 여왕이시다 마린 여왕이시여 배가 준비됐어. 운명의 모든 걸 갈대지. 난 길면 길수록 좋지. 난 긴 걸 좋아해. 난 데프가 좋아해. 난 네가 살아돌아 하길 원해. 다 또라이가 돼버렸어야 해. 내 여자. 이거 설마 갑자기 어세신크리드 받아 나간 거 그 부분... 아니겠지? 그거까지 됐으면 진짜 어세신크리드지. 아 나크라 또 나와있네. 나크라 라크라. 우리 5대장 내리고 온 거야? 대박. 대박 우리 5대장 내리고 왔어. 얘들아. 저거 봐봐. 5대장이 저 편이야. 말이 되니 이게? 우리 5대장 내리고 온 거야. 우리 5대장 내의 정신이 기다려야 해. 우르르 크라이씨. 우르르 크라이씨. 우르르 크라이씨. 야 쟤 진짜 쟤가 꿀이야. 이거지. 이거지 야. 이거지 야. 개멋있다 야. 5대장 개멋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이거지. 5대장. 5대장. 4대장. 5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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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절대 꺾이지 않네.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가자! 와 5대장 다 살아있어. 게다가 6대장 됐거든요 지금. 복어 6대장 샷. 왜 이렇게 조용해 여기. 이런 감정이 분명히.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어. 소설어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 입 털더니 6대장이. 뭐? 넌 죽은 자가 아닌가. 뭐야. 누가 말하는 거야. 세이프 술로. 너의 몸만 보여라. 세이프 술로. 너의 몸만 보여라. 세이프 술로. 와. 왕좌의 게임? 나한테 화살을 쏴. 다크. 다크. 다크로드가 너에게. 포김미를 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건. 어. 인간의 시체다. 일어나. 그리고 싸워. 그건 필요가 없어. 감시자예요. 켈레브렘보는 너의 저주야. 그가 널 골랐지. 닥쳐! 그리고 그는 언제든지 널 놔줄 수 있어. 예, 그래. 그래, 그거야. 감시자야. 반지 제작자지. 손을 잘 씻어. 어디갔어? 마인드. 내 육대장 어디갔어? 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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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져. 쟤 싸우론 아니에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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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척 척척 헤헤이 흘려들었지 네헤이 고투로레스 로레스로 가시 노래 부르지마 유튜브에 놀라가 번개 날좀 살려낼란게 흠흠흠 어 뭐야 어 나 살아있을 때 모습 아니야 이거 아 미ll 안돼 넌 네 가족을 덜 잡을 수없어아 noticing 폭설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볼 Murray 볼 까ять 볼 까지 안뇽니 큰 고생 ao passe 돌거야 마 칼이 저렇게 끝까지 들어가? 엑스 칼리버에요? 하핳 무슨 땅이 땅이 무슨 두부니? 사우론이 한 거야 이건 니가 한거야 나 죽었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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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다 죽었어 복수를 해야될거 아니니 난 널 떠날 수 있어 그러나 블랙핸드가 다시 메인에 올라갈 때 필요없어.. 뭐라는거야 전달이 늦어 이게 중간에 로딩 나올 때마다 내 와이프 목소리가 들려 하지만 큰 힘이 일어납니다 큰 힘이 일어납니다 큰 힘이 일어납니다 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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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 몰더의 뭐야 이게 끝난거 아냐? 롤타리올 끝난거 아냐? 또 있어? 오우야아 야아 5대 장성이 다 내꺼야 레벨을 뭘 올리지? 아우아 아우아 회사 인수했거든요 지금 더이상 풀릴게 없다 파이어 플레임 스트라이크 에니미 그로윙 딜 더블 데미지 개쎄구나 죽이자 그냥 칼의 왕이야 이건 뭐지? 룬이 스워드 레전드가 왜 플러스 2밖에 안되요? 오얌 지금 파이어 다 대장이 나 불러서 가겠습니다 자 요것들 죽이는거 쉽거든요 죽이는건 쉬워요 우리 편 만드는거 어려워서 죽이는건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탁탁탁탁탁 요렇게 요렇게 탁 해서 머리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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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 다음에 바로 빨아들이기 샷 한 다음에 다시 자르고 이러면 이 동네 끝난거에요 야 나 에너지없다 내 먹이가 되라 아 뭐야 그 와중에 자기 친구라고 구해주는거 봐봐 우정 오졌다 하지만 우정을 파탄해야되겠군 날위해 싸워라 그렇지 이거지 유튜브에 영상이 비공개로 나오는 부분은 제가 쭉 올려놓고 하루에 하루에 4시간에서 3시간정도 되는 분량이 하루에 매일 12시에 열리게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아 그래서 어제 했던 미드러스 같은 경우에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 편으로 나눠져서 3시간 반에서 4시간씩 양쪽 두개로 쪼갰고 아 비공개로 되어있는 이유는 오늘 12시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웹툰처럼 매일매일 12시에 제 유튜브는 새로운 영상들이 올라오니까 유튜브 구독 많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밌었던 부분이나 웃겼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다 이건 그러신 부분은 어 제